아 안녕하십니까 46개짱 아 아 이번에 메뉴는 만두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으아아 말랐나? 아 아직도 조금 발라도 돼 만두에 뭐가 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뜨거우니까 잠시만요 아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까 아 잘 안보이네 작년 sprint 응 소화면 이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음.. 아닙니다 약간 허개진걸 달래는 것이죠 음흠.. 아.. 음흠.. 이런줄 알고는 나는데 카메라 앞에서.. 아.. 나뉜다네 음흠.. 아 이거는.. 즉작입니다 물론 제광고는 아니지만 즉작입니다 음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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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음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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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만두입니다 만두 음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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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흠.. 음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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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먼지라고 지었는지 원래 먼지키나 했습니다 아, 아 드립은 좀 적당히 1차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일단은 아! 다 떨어졌잖아 흠! 아! 전기마고는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아! 자본 구독이다 구독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! 제가 200 찍었던 비숍도 주소된 5천이었어요 먹방에 한국을 다 먹었다 매일 해야하나 10,000원 14,000원 아침에, 이게 한국 여행에서 15,000원 아휴 아 이제 4개밖에 안 넘었군요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방송 시간대는 랜덤입니다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글쎄요 흠 그냥 만두인데 그냥 고기도 들어갔고 김치도 들어간 것 같은데 흠 흠 흠 둘다 시달리는데 어후 이제 그러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흔 흘 흠 아 머리가 이상해졌네 아까 조화는다 직작이기 때문입니다 직작 만들었거든요 화이트 구석이 아 아쉽지만 배달은 불가능합니다 아 이제 두개 남았군요 소소하니 딱 좋네 오늘이요 제가 몇회차라 그랬죠? 46이라 그랬나? 아 아 서운하고 가죽본일 못봤습니다 음 안나게 소리를 안나게 했으니까 안나는거죠 아 하고싶은말이 무엇입니까 아 아 뒤에 아프리카 인형있었구나 저거는 아프리카 베스트 BJ 달면 주는것입니다 아 전 잘렸거든요 방동안해가지고 아 그럼요 남자여자 할게 뭐가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 좋아함과 그 좋아함은 다른거 아시죠 다 Zusch한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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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요기서 요기를 비추면은 요기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쪽에다 올려놓은거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정론 개말라면은 글쎄 힘들고 요기에 뭔가 있어야 돼 요 앞에 커다란 뭔가 있어가지고 요기를 비춰야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요기서 시청자요 지금보다 옛날이 더 많았죠 오른쪽에 있는게 보여요 요기서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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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어 어 아 후원은 소리 들리게 나죠 오늘 게스트 없습니다 아 큰다 쳐다요 어차피 건데 아 네네 보리차입니다 음 보통 아예 60을 맞춘 다음에 100을 맞추죠 어어 2046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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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제 맥사 начиester 어디 지 const58